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아홉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풀 플래닛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 매력은? 솔직 당돌 소심 섹시 레 애정하는 문구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한 게 아니다 닛 이템은? 립밤 주 주로 쉴 때 뭐해? 노래 듣기, 영화 보기, 산책하기 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공 공원 산책할 때 듣는 노래는? 소중한 건네 조금 느리 돼도 아주 오래도록 빛나니까 김필 선배님의 어떤 날은?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은 은근 자신 있는 부분은? 도톰한 입술? 음 신생 야, 야심찬 응원의 한마디를 한다면? 지훈아,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나갈 거야 항상 너를 믿고 화이팅! 네,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플래닛 주인공은 나야 여기 있는 꽃들처럼 여러분과 예쁜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살벌 구독과 좋아요는?